한명씩 한명씩 많이 맞으면 얘가 놀라서 어 한명씩만 한명씩만 한명씩 한명씩 해보자 한명씩 고양이가 놀라 한명씩만 어 그래 잘했어요 잠깐만 이렇게 한명씩 안멍지면은 고양이 도망가 한명씩 얼굴을 쏟아들어주세요 만지친구는 가요 어 얘가 뛰어 못잡아서 만지친구는 가요 아직 우유 먹어 아직 우유 먹어 어 어 어 여기 있어 고양이 이거 얘네가 난 알이야 어 지금 병아리에서 처음 안 난거야 처음 어 근데 고양이가 안 좋아해요 어? 닭들이 처음 난거야 고양이 아까 여기 올라왔어요 응 손톱 다쳤어요 손톱 다쳤어요 한명씩 이거도 한 번 만져봐 닭이 처음 난 알이야 와 오늘 아기 알 났대 닭이 처음 난 알이 쪼끄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앵무새도 사진 찍어볼 수 있어요 앵무새도 있거든요 아 근데 앵무새는 날아가서 한명씩 들어가야돼 이게 아